모바일 게임은 합니다. 배그, 법지. 아, 아, 안 됩니다. 아, 노래방 18번은 사랑 그놈, 바비키. 안 됩니다. 술이 들어가야 할 수 있어. 파스타 잘 만드는 것 같은데? 저는 일단 새우를 가장 좋아해서 새우는 항상 넣고요. 그래서 익힘 정도가 아무튼 좀 특별한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제 파스타가 맛있어요, 저는. 아, 이번에 최근에 몰타에서 공연할 때 연주하는데 중간에 파이어 알람이 울려서 중간에 다 나갔었어요. 저희 연주자들도 그렇고 관객들도 그렇고 다 나갔다가 한 10분 뒤에 고쳐져서 다시 들어와서 연주를 재개했죠. 그래서 인상 깊은 연주였던 것 같아요. 그런 일은 처음이라. 그래서 인상 깊은 연주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상 깊은 연주였던 것 같아요.